예전 restless 우승 체원아 이 뒷모습 지금 데일리 체원 데일리 체원? 배릴 지금 너무 뜨거워 시원하게 할 거야 아! 유! 브랜드! 모터! 차가워? 아 사랑해서 오늘 난 달콤한 고개 뻗어, 난 울어 사랑이 나의 gods 푸쉬푸쉬 베이비&벌 웨이거 웨이거, 웨이거 우와? 버블 버블, 더 찍고 있어 너 몰래 보지 말라고 푸쉬푸쉬 베이비&벌 안녕하세요. 소차 여러분! 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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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예의하면 예의도 밝아.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어떻게? 생리 언니! 어? 치키지, 나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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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아아... 아니야, 아니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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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람이 불이라고.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완전, 지금 완전 봐봐. 우리 완전 화분 봐봐.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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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이야... 아, 좋아. 아, 좋아. 저도 멤버들은 들어갈게요. 얘네들. 진지방 언니, 분장 후찰이. 제일 언니들이 저렇게 되면 어떡해. 너무 대속당해. 우리 언니들에게 힘을 주세요. 됐어, 언니? 은견이 따라하기. 날씨 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데 지금 햇빛 때문에 인상이 쏟는 거거든요? 문이 안 터지네. 날씨도 너무 좋고 바다가 너무 깜짝깜짝해요. 바다 너무 예쁘다. 이거는 약간 브이로그 씹고 싶게 생겼다. 그쵸. 열심히 찍어보겠어. 영광이 있냐고 하는데. 전화에 오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거 같아요. 응. 너무 예뻐요. 자, 이거. 이주연 사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아, 미니! 지금 멤버들 촬영하는 거 구경하고 있었어요? 아, 너무 쉬워. 나, 예노야! 예노야! 감사합니다. 예노, 이 각종이래.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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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자! 가자! 너도 일주 거꾸로 매달려스럽게, 이렇게. 바지처분이의 작품을 주문하는 게 힘든다. 그들이 모래 맛으로 하니? 다음뿐이야, 모래 맛으로 하니? 저희가 압도적으로 14점으로 1등했죠! 제 바지처분이에서 모래라는 거 아직도 안 돼요? 열정? 아직도 제 바지처분이에서 모래에... 나 손가락 조금 갈라졌어. 우리 열심히 했어. 맞아요. 저희 팀원 되게 먹는다는 그 의지, 그 생각 하나로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다 돼요. 우리 아가들 열심히 해서 되게 먹여야 된다는 생각을 열심히 해서 잘했죠? 하나, 둘, 트위티. 그냥 뛰어도 되겠다. 그냥 뛰어도 되겠다. 만약에 80세와 15세 보내는 여기가 너무 아시겠지만, 한번 운행한 사람은 어디가 있고, 선배님은 아가들은 그 음식의 오늘 1등을 현장으로 한을 두고, 지금 이 영상으로 2등이 길어였다. 첫 번째, 그 치킨. 현재. 뭐지, 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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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 두, 세. 두, 두, 세. 세. 세, 세. 자, 진짜 신기하게 불고기 맛이었더라고요. 고기가 많아서 좋았고 저 좀 더 큰 느낌이었어요. 먹되지 않았습니다. 아, 저거 사줄까요? 아니, 이거 쳐나 보고 손 드는 거 너무 좋아요. 저기요. 한 번만 더 먹으세요. 하아.. 채원이가 준비 시켰어요. 아 진짜요? 저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거 먹을 거 같아요. 충분히 해줘요. 저는 초코를 좋아하거든요. 채원이를 위해서 소핑을 올려놓을게요. 하하하. 자, 언니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머, 잘했죠? 우와. 감사합니다. 뭐예요? 무슨 맛이에요? 치즈맛이요. 어떤 치즈예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치즈예요. 오오오오. 간추러고, 귀여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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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샕覧이ري 곧 당수 static. 우리 아까 그렇게 그 문자籍 sigui. 우리가 바꿔봤자. 고소ower. 아, 이거 어렸네. 아, 이거 어렸네. 어려워, 어려워. except Luc B. 자막에서 표현이는 그 여기에 있는 팀법 납 deciding. 여호기는ция Claudia plays queste 동작의 선택의 선택의 선택은 선택입니다. 주차!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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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특이하다. 이게 뭐야? 자, 첫 시간을 보실게요. 원래는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럼 봐봐. 양양! 양양 가시... 양양 가세요? 양양! 양양에는 모임을 여행하는 바람가가 굉장히 힘들어요. 양양 가실 사람은? 이거 얼마냐? 18원인가? 5원? 18원... 진짜 10%는 양양이 없었다고. 우와! 저 지금 100원 있으니까 제 부부주아에서 양양 한 3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왕복으로? 저 보상 가서 막 콕스 먹을래요. 나도 보상 갈래. 겹제는... 오, 제가 해드리지 뭐. 양양에서 해서... 사성페이 되나요? 사성페이 되나요? 사성페이? 사성페이 안 되나요? 사성페이. 지갑이 없어가지고. 아, 사성페이. 잠성페이. 잠성페이 2개 뭔데? 3개 뭔데? 네. 네. 나랑 조기. 여기 할 수 알아. 자! 어디를 잡고 가셔. 조기야! 나 연구소였네. 나 연구소였네. 한 번째로 메시지가 안들이니. 너 그리. 왜 저esa. 저 리얼이, 나 연구소였네. 나 연구소였네. 나.